정치체제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체제라는 것은 결국 많은 정책과 제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치체제의 성격을 오른쪽 끝에 자유주의를 두고 왼쪽 끝에 정부간섭주의를 두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간섭주의, 다시 양해 왼쪽 끝으로 가면 갈수록 삶은 가난해지고 그 사회는 역동성을 상실하고 정체되고 칙칙하고 그 다음에 가난해지는 그런 사회에 다가가겠죠 좋은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일은 일종의 공공제이기 때문에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공공제를 유지하고 발전하고 감독하고 이런 데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체제가 변진리 되거나 변화가 되면 그 체제 하에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보거나 큰 피해를 보게 되죠 생생한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를 가져가는 사례입니다 자사고 폐지로 홍력을 치른 여당과 정부는 아예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사고를 재평가해서 시끄럽게 하기보다도 아예 자사고나 이런 종류의 특별한 학교들을 대한민국당에서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제도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조고의 일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최고위원이 9월 23일 날 먼저 이슈를 던졌고 그것을 받아서 9월 30일 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괄 폐지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유 장관은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안에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죠 현재 거론되는 일괄 폐지 방안은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력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특목고는 초등등교육법 시행력 90조의 근거조항이 있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91조 3조의 설립 근거가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국회의견을 거칠 것 없이 그냥 대통령령으로 그냥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당은 이 조항들을 초등교육법 시행력에서 그냥 삭제해버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괄 폐지가 되면 일정한 관격으로 자사고를 재지정한 걸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주 깨끗하게 다 옵셔버리고 전 학교를 다 일반고로 막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교육부가 여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사고를 다 폐지해버리는 그런 안입니다 더 이상 이제 자사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제도계획을 추진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이가 좀 더럽고 아이들을 다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식들은 자사고도 나오고 무슨 뭐 국제고도 나오고 예유가 있으면 저 미국도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다 교육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식 교육을 다 마친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인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더 이상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없다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자기 자식들은 다 키웠으니까 남들 사다리를 다 차버린 거죠 평등이란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사람들은 이처럼 미래 세대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맘카페 같은 데서 활동하는 젊은 어머님들은 이런 평등 지향주의자들을 훨씬 더 선호하고 박수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죠 그 젊은 어머니들이 애써 키우는 아이들이 앞날을 칙칙함으로 어둠으로 채색하려고 하는 어머니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아이가 열심히 하고 좋은 교육을 시킬 노력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아이의 앞날은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한국 교육은 선진국들과 비유해서 계속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경쟁을 자꾸 없애고 평준화를 강제하고 그 다음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 휘어지고 중앙집중화된 교육관료의 정부 간섭이 강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미 현업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사용 함께 일해보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한국 교육의 부실화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회기라를 강제하고 평준화를 그렇게 강제하는 체제는 결국 모두를 낙오시키고 말죠 왜 그런 체제를 자꾸 가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 제도이고 또 그게 하부 제도인 교육 제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로 넘어간다? 개인으로부터 국가 권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사고와 같은 것을 일괄 폐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젊은 어머니가 있다면 참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죠 현장에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자꾸 빼앗아 가지고 교육관료에 손해 주고 무선관료에 손해 주고 이런 것은 나라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나라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다 칙칙한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은 디팍님입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헌법 개정 방식은 국회의 의결 이후에 국민 투표를 거치는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디팍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헌법 개정은 현재 재적위원 가반수나 대통령 발의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견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수 3분의 2 이상을 득하면 국회의결을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입니다 저 생각은 다양한 종류의 선전활동을 병행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그런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반수만 얻으면 되니까 다만 문제는 국회의결을 거치는 재적위원 3분의 2 잔성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만큼 총선에서 크게 의석수를 얻거나 그런 부분을 위한 노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디팍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후원자로 활동하시는 등록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발언과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후원이 씨앗을 뿌리는 그런 활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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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감사합니다.